이 조합으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. 야! 한 사람 구간하다 다 같이 줬습니다. 버립시다. 이게 개뻘 같다. 이게 뭐야. 이게 개뻘이다. 빨리 와 빨리 와. 최강 차민이 그랬습니다. 살살하면 살자고. 어 이게 뭐야. 살살 못하겠어요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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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나 앞으로 오라고 줘. 나 요생이다. 뭘같이 сол içразу. 하필아 들어. 갇힘자. 와 automated составists 하단세ق식 tonnes. 쟤가 기뻘이 Tom Cruise. 나 bumble. 야,uiten.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한 번 더 한 번도 그까진 내게 맘은 영정 없어 뭘 깨달았지만 이건 좀 아니야 이젠 널 뻔한가 하지마 아무것도 못한다 이 바보가 하지마 아무것도 못한다 이 바보가 내가 왜 이 바보만 봤을까 이 바보가 내가 왜 이 바보만 봤을까 전부 남아 baby can't speak can't speak can't speak good tonight 넌 다 버리기 줄 때 나를 잡고 막고 걸고 깨리고 이 바보가 해줬단 말 하지마 하나들 못한다 이 바보가 내가 왜 그 바보가 내가 내 바보는 baby can't speak can't speak can't speak good tonight 내 바보가 뭐 야 우리 제가 sliding 어디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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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애들은 잔디 위에서 춤을 추게! 고마시지! 아우! 자 이거 이렇게 새벽! 아침에 춤춰보긴 처음이에요! 아침부터 이 스타들을 잔디밭에서 춤추만 들고 아우 무릎 봐 무릎! 정말 열심히 하더라! 어! 와우! 애들 이거 우산이 추리닝이에요 추리닝! 어디 갔니? 여기 산장 주위나 주시죠! 멋쟁이 친구들! 아 안녕하세요! 멋쟁이 친구들! 자 먼저 오늘 레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! 오늘 레이스는 방울 레이스입니다! 우와! 방울 레이스! 방울 레이스! 오! 자 이제 방울을 체중 장소까지 잘 지키면서 가시면됩니다! 機械을 또 누가 빼서가요? 각 미션 장소가 있는데 그래서 꼴찌지다는 팀은 방울을 떼어서 탄락하게 됩니다! 진짜 힘들다! 탄락팀은 더 이상 미션에 참가하실 수는 없습니다! 탄락팀은 더 이상 미션에 참가하실 수는 없습니다! 뭐해? 어떡하냐. 일단은 다섯 팀으로 나눠서 제가 팀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김종국 씨하고요. 미스 맨 미스 맨 미스 맨 미스 맨. 이 형이 그냥 제발 하지? 진짜 기숙하지. 이건 뭐야? 난 이긴 해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